저요, 총기였어요. 아버지, 딸. 내 딸은 아직 꼬맹이입니다. 알지, 알지. 그 꼬맹이가 벌써 이렇게 컸잖아요, 응?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? 그림 그려드릴까요? 어, 아니에요. 나 오늘 고아원에서 그림 원없이 그리고 원없이 보고 왔어. 고아원. 나 요새 아버지가 그렸던 어용 다시 그리고 있어. 어용. 어용은 절대로 안 돼. 안 돼. 아, 아버지. 왜 그래요, 어? 너는 절대로 어용을 그려서는 안 된다. 어용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. 아버지, 왜 그래요, 어? 제보, 제보.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. 소리 모두 저녁이. chromium naj다 notebooks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